질문이 개성이 이데아다,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강의에서 올렸는데 인기가 좀 좋았던 강의 같은데요. 여러분 개성이 이데아라는 게 진리, 우주 진리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개성이 이데아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개성이 진리라는 말을 하셨는데 개성과 업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개성이라는 게 우리 업력 아닙니까? 우리 업력이지 그럼 업력이라는 건 부정적 이미지죠. 그런데 그게 진리라니 이 얘기시네요. 타고난 개성이라는 것도 새세생생 탐진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흐름 아닙니까? 그런 업장인 것 같은데 고쳐야 할 그걸 진리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나가 있죠? 이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여긴 뭐가 안 붙어요. 그런데 우리 에고의 세계는 업의 세계입니다. 카르마의 세계예요. 그렇죠? 카르마의 세계고 이 참나는 다르마라고 그러죠. 다르마의 세계입니다. 다 대문자 쓰죠. 다르마의 세계입니다. 괜히 대문자 써가지고. 다르마의 세계. 카르마, 다르마 구분하세요. 카르마는 인과작용 속에서 우리가 업을 지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업이라는 건 뭐냐? 카르마가 뭐냐? 정확히 알고 하세요? 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모든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업이라고 하면 뭔가 업의 의미가 좀 안하다. 그 모든 행위인데 그 행위가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는 것까지 아셔야 그게 업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행위인데 과보를 남길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죠?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이걸 전제한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과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모두 업이야 이렇게 하면 업의 의미가 안하다. 카르마의 의미가 안하다. 카르마는 우리가 하는 작은 생각도 반드시 결과물을 남긴다라는 입장을 갖고 보는 행위나 생각의 행위, 몸의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탐진치로 업을 지으면 이 업이 쌓여가지고 업력이 굳어지죠. 그러면 이게 뭘 만드냐면 이게 여러분 신훈종자라고 훈은 훈제하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연기를 쬐는 거예요. 연기를 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뭔가 냄새가 배요. 그래서 신훈종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업력으로 인해 카르마의 힘으로 인해 형성된 여러분 이 참나에서 관리하는 정자가 생겨요. 이 참나가 이런 정자를 관리할 때는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같은 참나인데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우리 심리학으로 말하면 참나는 초의식인데 아레아식은 무의식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초의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내면에 업을 보존하고 있죠. 필름처럼 보존하고 있는 게 참나가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고가 보존하겠어요? 여러분 애고는 정신없죠? 자기 무슨 업 있는지도 몰라요. 참나가 다 보존해줘요. 그래서 참나가 업을 다룰 때는 아레아식이라고 부릅니다. 참나예요. 초의식인데 무의식의 역할까지 해줘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못하는 짓들을 참나가 해주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 초의식에 걸쳐있다. 이 참나가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뭔 필름들이 저장되냐. 여러분이 지은 짓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업의 종자로. 종자라는 게 이제 거기에 종자로 있다. 언제가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겠죠. 그럼 여러분 또 그 과부를 현실에서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이제 맞닥뜨려요. 종자로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악을 해놔도 그 악이 종자로 있을 때는 내가 악을 저질렀는데 별로 뭐 나쁜 일 안 일어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딱 펴요. 내 앞에 딱 나타납니다. 과태료 청구서가 딱 떨어져요. 안 걸렸겠지 했는데 딱 받으면 얄짜롭죠. 그래서 그게 내가 갚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업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게 참나 안에 참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냥 진짜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다르마의 진리. 이 다르마가 이데아예요. 서양식으로 이데아. 이 이데아와 내가 업으로 지은 이 카르마와 이게 바로 매치가 안 되시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타당하고 요거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해드리냐면 같이 좀 고민해보시라 이겁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카르마와 다르마 간의 질문입니다. 다르마는 진리인데 개성이 이데아라니 개성은 분명히 이 업의 어떤 특성 아닐까? 내가 지은 업이 지은 어떤 나만의 업의 어떤 남과 다른 업의 특성이 개성이지 않겠어요? 그게 그걸 업을 진리라고 하느냐. 요거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업으로 인해서 이 참나가 관리하는 게 신은 종자라면 참나가 본래 갖고 있는 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유 종자라는 게 있어요. 본래 본 소유유 종자. 요게 우주를 만들어내는 종자입니다. 본유 종자가 없으면 이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얘기 드릴 때 제가 하나 이제 미안한 말씀인데 저게 또 이제 부처님 디스하려고 준비한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믿으니까 지금 불교분들이 흔히 좀 안다고 하는 분이 하는 소리예요. 이 우주는 왜 생겨났을까요?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업력 때문에 그럽니다. 불교 이론입니다. 기독교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불교 창조론. 업력이 창조했다. 일종의 창조라면 기독교적인 창조 개념을 불교에 적용해 본다면 업력이 창조한다. 업력이 만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불교분들은 음 그렇지. 업이 모든 걸 만들지. 그럼 이게 되게 이해가 짧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생각이 좀 짧으신 거예요. 업이 만물을 만든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업을 지어서 우주가 나왔을까요? 첫째, 이런 의문이 하나 드실 수 있고 뭐 그것도 어떻게 넘어간다 치죠? 뭐 또 그 전에 과거가 있겠지. 끝없는 과거가 있으니까 불교 이론에는 시작을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이전부터 우주가 존재해 왔으니까 논리적으로요. 시작을 설정하지 않아 버립니다. 시작을 설정하면 창조론이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시작을 설정 안 해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정을 안 해도 시공이 계속 굴러가는데 업력으로만 굴러간다고요? 누가 업을 지어서 우리 생각과 이런 육군의 세계를 만들었죠? 왜 하필 육군이 만들어졌을까요? 인류가 업을 지어서 육군을 만들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유식설에 오면 극복돼 버립니다. 대승에서는 극복돼요. 지금 소승, 대승 막 섞어서 이해하니까 막 유식설로 의식에서 우주가 창조됐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석가모니 전중해야지 우주는 업력이 만들었어. 이러면요. 두 개가 충돌난다는 걸 모르세요. 충돌나는 설입니다. 유식설에서 신운종자와 본유종자를 구분하고 우주는 참나 안에 있는 본유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신운종자에 의해서 이게 우주가 일정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 있을 때 지금 업을 짓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과보를 받겠죠. 다음 생을. 여러분 인간으로 계실 때 여러분이 업을 마음대로 지으실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인간이라는 본유종자의 틀 안에서밖에 업을 못 짓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짓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업을 내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 틀 안에서밖에 업을 못 지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걔가 업을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걔의 수준의 업을 짓지 걔가 어떻게 걔 아닌 존재의 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했을 때도 우주는 이미 이 모양이었다고요. 육군,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였어요. 이 안에서 업이 지어지는 거라고요. 우주는 이미 이 모양이었고 그러면 그 모양이었다는 게 업으로 인해 그 모양이 정해졌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인간도 언젠가 많은 업이 쌓여서 인간이라는 게 나오게 됐지 않았을까? 돌멩이를 많이 쌓다 보면 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벽돌을 많이 모아 놓으면 집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집에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요. 자, 참나 안에 여러분 공부하시다 알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나 안에는 우주의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 저는 예전 백수 시절 여가가 있어서 계속 실험해 봤습니다. 내 참나 안에 오행이 있나? 오늘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내 참나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게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나는 참나 본이 없더라. 참나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참나로만 존재해가지고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재밌죠? 참나와 현상계가 함께 굴러가는 자리를 연구해요. 여러분 참나 안에 무슨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참나는 텅 비어있는 공성이잖아요. 공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공성 안에. 참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알 수 있어요. 참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안에서 육바람일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내 업력으로는 저 사람한테 막대해야 맞는데 내 안에 있는 신훈종자의 의거에서는 저 사람이 내 왼수예요. 막대해야 맞아요. 본유종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정의로우라고 외칩니다. 왼수를 대하는데도 양심을 어기면 찜찜해요. 미치겠죠? 내 업력을 초월한 우주의 명령이 있어요. 칸트가 말한 게 이겁니다. 칸트 철학이 이거예요. 칸트는 업력을 뭐라고 했냐면 경향성. 내 영혼의 경향성이 있는데, 개개인의 경향성이 있는데 경향성을 초월해서 우주에서 직접 도덕이 나한테 명령을 하더랍니다. 재밌죠? 도덕이 명령을 하더라. 도덕률로 내 안에서 명령을 하더라. 뭐냐, 내용이.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더라. 네가 하는 행위의 모든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즉, 네가 하는 짓거리는 남이 다 같이 해도 되는 짓거리만 해라. 이렇게 도덕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내시는 거는 이게 제가 강조하는 구공공부예요. 분명히 그냥 공인데, 공 안에 뭐가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내는 게 우주에서 제일 큰 공부입니다. 이거 알아낸 양반들이 동양에서는요. 대승불교 나오기 훨씬 전부터 동양은요. 이미 다 알아냈어요. 뭐가 있다고 했나요? 음양오행이 들어있다고. 음양오행 8개가 들어있다고 알아냈어요. 우리 안에 우주를 만드는 공식이 들어있는데 음양오행 8개예요. 대표적으로 음양오행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도 음양오행, 애고도 음양오행, 양심도 음양오행, 내 몸뚱이도 음양오행, 한의학이 음양오행 빼면 내용이 없죠. 음양오행, 인체도 음양오행, 인사, 인간이 하는 모든 병법도 음양오행, 정치도 음양오행, 정치는 대학 중용, 음양오행, 병법, 손자병 꼭 가도 음양오행, 내가 사는 땅, 풍수지리도 음양오행, 내가 사는 땅을 덮어주는 하늘, 천문도 음양오행, 우주 전체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구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있더라. 조선 500년간 모든 선비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우주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던. 그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죠. 저 무지할 때라 선비들이 과학에도 어둡고 하니까 미신으로 음양오행 믿었나 보다. 불교 최고 학설이 들어가면 음양오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 안에 오행 들어있다는 거 모르시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 공부가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체 유심조라고요? 여러분 참나에서 만법이 나왔다. 그럼 참나 안에 뭐가 있어서 만물이 왜 이 모양으로 나왔냐고요? 참나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밖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알죠. 아시겠습니까? 참나만 보고 있으면 몰라요. 텅 빈 자리니까. 그런데 참나 상태에서 우주를 벚꽝의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실험했던 방식입니다. 깊은 참나에 들어가요. 한 생각 딱 일어나요. 한 생각 일어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이 딱 펼쳐집니다. 한 생각 딱 일어날 때 나와 남이 갈리고 그렇죠? 물질이 느껴지고 감정이 느껴지고 이런 생각이 느껴지고 의지가 느껴지고 이런저런 판단, 오행이 딱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이 탁 펼쳐집니다. 자, 이거 손 기억하세요. 갈무리하면 텅 빈 공인데 펼치면 반드시 오행이 나와요. 이 중에 하나 가끔 안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딱 같이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도 갈무리하면 공인데 펼쳐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한 세트로 등장합니다. 색수상행식도 한 세트로 딱 등장해요. 안이, 비설, 신, 의, 육근도 한 세트로 딱 펼쳐집니다. 그게 기준이 다섯으로 자르건, 셋으로 자르건, 여섯으로 자르건, 팔개처럼 여덟으로 자르건 상관없어요. 근본에 가면 다 음향, 오행, 원리가 있어요. 그게 딱 펼쳐집니다.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그게 업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주는 처음 창조될 때도 육군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육군끼리 업을 짓다가 이 모양의 육군을 쓰고 있는 거는 이 업력 탓이겠지만 왜 우주가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업력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모양이 되는데 이미 육군이 전제돼 있어야 되니까 육군을 갖고 육군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보시오. 라고 이미 전제돼 있는 거예요. 우주는 따라서 중생의 업력 막으론으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나가 이미 육군 대주고 육군의 속성도 다 부여해주고 육군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다 원칙 정해놓고 다르마로 그 안에서 너가 재주 부려봐라. 너가 한 만큼 과보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허공에서 마음껏 해봐라. 그랬더니 중생들이 마음껏 하다 보니 육군이 만들어졌다. 지금 불교 이론은 곧이 곧대로 믿으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한 생각 초월하면 참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군이 딱 펼쳐집니다. 이게 업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유종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느낌 오셨죠? 괜히 질문했네 하시는 거 아니죠? 질문 괜히 했더니 어려운 얘기 잔뜩하네. 안 어려우시죠? 자, 이제 구분하죠? 참나의 본성의 세계와 업력의 세계 두 개를 구분하죠? 이 업력이 우리가 말하는 기질입니다. 여러분이 탐진치 그동안 쌓아온 모습. 그게 여러분 기질이에요. 자, 본성은 탐진치랑 아예 상관이 없는 육바람일의 진리만, 이니에지의 진리만 품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자, 그 중간에 이 본성과 업력의 만남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까지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성은 자, 업력의 기질은 뭐가 차이가 있냐? 선악이 있어요, 업력은. 탐진치 펼치는 과정에서 선악이 벌어져요. 근데 이 개성은 순선입니다. 악이 없어요. 악이 없고 특징이 뭐가 다르냐? 개성은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성은 악이 아니에요. 본성이 여러분 업력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 본성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예요. 업력은 여러분이 그동안 지으신 탐진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우행을 치며 목기운, 금기운, 뭐가 더 치우치게 막 여러분의 애고가 형성돼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업력에 맞게 진리가 목기운이 많으며 목기운이 많은 중에 또 음양우행을 온전하게 구현하려고 하자 뜻을 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개성이에요. 개성은 진리의 발현이고 여러분 순선한 겁니다. 악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열두 별자리가 하나하나의 개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별자리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별자리 하나하나의 개성이 악일까요? 이 별자리는 선이고 이 별자리는 악일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별자리는 다 선입니다. 애니어그램에 아홉 가지 유형의 성격 나오시죠? 그거 다 선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펼치면 업력으로 인해 펼치기 때문에 선악이 나와요. 그게 육바람일에 맞게 펼쳐지기도 하고 어긋나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개성 자체는 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업력에 맞춰서 진리가 이 모양으로 구현되려고 하는 진리의 발현입니다. 간단하게 하늘은 양에 치우쳐 있죠. 땅은 물질이니까 음에 치우쳐 있죠. 하늘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양이에요. 땅은 잡혀요. 음이에요. 근데 하늘은 하늘대로 오행을 갖고 있어요. 온전하게. 땅은 물질 안에서 또 금목수와 또 오행을 갖고 있어요. 그 중간에 사는 인간은 인간대로 땅적인 마음은 희노애락의 오행을 갖고 있고 하늘적인 마음은 인위의지의 오행을 갖고 있어요. 다 오행 갖고 살아요. 이 오행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지. 희노애락이 악이 아니에요. 인위의지가 악이 아니고 땅이 가진 금목수와 토가 악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늘대로 또 추나추동의 오행을 구현해요. 각자대로 자기 오행을 구현해요. 자기 개성에 맞게. 하늘은 하늘의 개성이. 땅은 땅의 개성에 맞게. 사람은 사람의 개성이고. 나아가서 사람 하나하나가 또 여러분 하는 사람이 사람 하나하나가 신성해서 각자의 개성이 만발합니다. 동물이 하등으로 내려갈수록 개성이 부족해집니다. 나중에는 얘랑 얘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메바 단계 막 하면. 이 아메바는 성질이 좀 고약하고 이 아메바는 좀 원순하고 그것도 따져보면 미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사람하고 다르죠. 하늘이 우주가 낼 때 인간 아래로 내려가면 옷도 다 입혀져서 나와요. 못 갈아입게. 인간이 억지로 옷 입히죠. 덥다는 애를 옷 입히고.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우주에 개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이라서 그래요.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차원의 어떤 개성의 표출 진리의 표출을 좀 더 고급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털도 안 달고 나오는 거예요. 털로 네가 알아서 갈아입으라고. 우주가 허용해 준 겁니다. 옷도 네 마음대로 입어. 인간 아래는 제일 인간 닮았다는 저기 침팬치, 보노보 이런 친구들 또 옷 입혀져서 나오죠. 옷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하나하나가 개성 덩어리라는 게 신성 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탐진치의 업력이 두텁지 않네. 그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그 두터운 업력 속에서 하늘은요. 거기서도 네가 구현할 선이 있다고 부여해 준 게 여러분 개성이에요. 여러분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단, 개성을 선한 방식으로 표출해야 되니까 여러분 업력을 늘 다스리십시오. 업력을, 탐진치를 계속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육바라밀로. 육바라밀만 하시면 되니까 개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용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기질에 대해서는 육바라밀로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개성은 안 바뀌겠지만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세련되어져서 악의 표현에서 선의 표현으로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 질문 나온 김에 제가 괜히 불교 이론도 하나 괜히 들먹여 봤어요. 우주는 중생의 업력으로 지어진다. 반만 맞는 소리예요. 반은 우주는 애초에 설계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애초에 육군이 존재합니다. 실험해 보세요. 깊은 명상에 육군도 없는 세계에 들어갔다가 한 생각 딱 이렇게 없어요. 이번에는 혹시 육군 안 나오려나 하고 나오고 또 육군이 딱 준비되어 있다가 탁 펼쳐진 거예요. 얄짤 없이 탁 탁 펼쳐진 거예요. 예전 도인들도 이 과정에서 알아낸 거예요. 우리 안에 우주의 공식이 들어있는데 그게 음양오행이다. 이제 말 나온 김에 좀만 더 들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화음경 강의 때 했던 거예요. 화음경 강의 다 있습니다. 이거 주역 강의 때도 했어요. 주역에 주역적으로 보면 선천오행 후천오행이 있고요. 우주 공식입니다. 우주의 진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주역식으로는 선천팔괴 이게 이제 후천팔괴 네 잠시만요. 아 이거 선천오행 후천오행이 아니고 선천팔괴 후천팔괴로 보시고 요게 지수와 풍 사상 사상 차원에도 얘기할 수 있고 선천오행 오행 차원에도 얘기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천팔괴가 어떻게 되냐면 권 권 리 감이죠. 그러면 자 화 지 수 풍 지 입니다. 이렇게 선천사상이 있어요. 후천사상도 있어요. 후천사상 후천사상은 물론 사상은 가운데 점이 여기 지수와 풍 공에서 공이 차지해주면 그대로 오행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선천오행이 되는 거죠. 사상이자 오행 사상 후천사상이자 오행은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그래서 불이 위에 물이 아래 목기운 금기운 양옆에 이게 후천 팔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간 진손 리곤 태건 해가지고 고순서로 돼 있어요. 우주의 진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것들이 우주의 이것들 자체는 사실은 선천후천이라고 해도 선천적이에요. 이 원리가 참나 안에 들어있어요. 건들면 펼쳐지면 후천세계에서는 후천세계에서 이게 주로 이 방식으로 쫙 펼쳐지는데 그 안에 또 이 선천도 들어있고 같이 갑니다. 근데 아무튼 선천적으로 여러분 참나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 지수와 풍공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펜이 좀 더 자 땅의 요소가 색 감정적 요소가 느낌 상 생각의 요소가 이 하늘이고요. 행 불의 요소가 여러분 의지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기본 토대가 식별입니다. 색수사행식이 오행대로 선천오행대로 선천사상대로 여러분 참나 안에 갖춰져 있어요. 이게 주역이랑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거 해볼까요? 상라가정 여러분 참나는 영원하죠. 상 이거는 토대고요. 락 락은 감정적인 겁니다. 락 아 아는 이 불의 의식이에요. 순수한 참나의식 하늘처럼 청정하다 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상라가정이 여러분 안에 사상으로 참나 안에 갖춰져 있어요. 건드리면 이게 나와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건드리면 색수사행식이 펼쳐져요. 오온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염력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애초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주가 펼쳐지면 반드시 육군으로 굴러간다. 육군을 설명하려고 제가 후천까지 그린 거예요. 후천 원리대로 설명하는 게 좋은 게 이거 보세요. 눈이 보는 게 눈이거든요. 목기운 이게 이제 목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동양에서 눈 듣는 거는요. 금기운 이 비 비는 토기운 설은 불기운 혀가 불 모양을 닮았죠. 타오르는 혀가 불 닮았다고 혀가 원래 불입니다. 자, 물은 몸뚱이 자, 그리고 생각은 생각도 토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토 이 코는 음토 토는 코는 원래 토기운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안이 비설신의가 나와요. 서경 홍범에서부터 애초에 공자님 이렇게 얘기해요. 군자는 보는 거 목기운 듣는 거 금기운 말하는 거 불기운 움직이는 거 수기운을 잘 생각해가지고 예절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논어에 나온 게 서경에 근거한 건데 서경의 오행에 이렇게 이미 돼 있어요. 여기 코 빼곤 다 있어요. 이해되시죠? 둘이 아니라는 참나 안에 파고들어가서 여러분 육군으로 참나가 육군으로 펼쳐지는 걸 계속 관찰하는 분들은 인류 인류 누구라도 어느 종교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참나에서 오행이 갖춰져서 이렇게 해서 육군이 나오고 색수상행식이 나오고 자보가 나와요. 또 하나 목기운 보시 금기운 지게 베푸는 보시 서늘한 계율 타오르는 남과 조화 타오르는 불기운으로 남과 조화를 이루는 게 인욕 수기운은 지혜 반야 토기운 중에 음토는 성실함 정진 양토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참나랑 하나가 되는 선정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업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나 안에 불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계인 만나도 이 원리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확인하세요. 저게 업력의 소산인지 애초에 참나 안에 저게 새겨져 있는 건지 그거 아는 게 구공이라니까요. 일지보사를 뭘 알아내냐면요. 여러분 학당 오시면 14조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몰라 하시면서 참나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14조 연구하고 14조 실천하기. 날마다 몰라 하는 건 선정이고 14조 연구하는 건 지혜고 이걸 실천하는 건 계율입니다. 계정의 사막을 닦듯이 열심히 닦으세요. 그러면 정사까지 일주보살이 되면요. 참나가 늘 흐르고 그러니까 늘 이게 14조가 자명한 줄 아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14조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일지보살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14조가 다 갈무리 돼서 음양오행으로 내 참나에 원래 박혀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주의 진리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이 우주에서 더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알아차린다. 알게 된다. 이런 말 잘 아시죠. 멈추면 선정 안다. 지혜 이 방향만 아시면 안 돼요. 알면 비로소 멈춘다도 아셔야 돼요. 알아야 멈춥니다. 지혜가 선정을 불러오고 선정이 지혜를 불러와서 이게 쌍으로 굴러가는 분들이 일주 보살 정도 되면 쌍으로 굴러가니까 14조가 늘 자명한 줄 인가가 되니까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나아가서 제대로 알게 되면 진짜 크게 멈추는 게 일주 보살입니다. 이게 내 참나가 진짜 이게 옳아서 열심히 할 때가 옳은 거라 자명한 거라 열심히 할 때가 일주 보살 정사 단계라면 우주의 진리가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는 게 대사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자기 마음에 새겨진 이 음양오행의 계율을 세세생생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게 나와버려서 알면 멈춘다는 게 일지 보살에 딱 맞아서 드리는 말씀 일지 보살은 진리를 알아버려요. 구공을 얻어요. 내 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안 알아줘요. 저기 선빵에서 화두선 하면 화두선에서 견성하면 일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됩니다. 화두선에서 아무리 터져도 일지 보살밖에 안 돼요. 내 안에 텅빈 알아차림 참나 있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이건 알아요. 내 안에 육바람일도 내 안에 들어있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모든 선 만법이 다 내 안에 들어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내 안에 나와 남이 없으니 보시가 있구나. 남한테 내가 죄짓지 않았으니 계율이 지켜져 있구나. 내 안에 그게 명상하면서 쉬고 있다 보니 내 안에 부조화가 없으니 인욕이 있고 내 안에 모른다는 게 없으니 지혜요. 내 안에 나태함이 없으니 성실이요. 내 안에 모른다는 게 없으니 반야로구나. 딱 이 정도가 저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성철스님이 도노돈수 아주 교제로 지시해 준 책이 설림보전인데 이 안에 육조당경 심신명증도가 모든 고승들의 도노돈수 비방 다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말이 육바라밀은 육바라밀로 쪼개서 할 필요가 없다. 몰라 해버리면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 이 이론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일지보살이 안 나옵니다. 막연하게 참나안에 육바라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14조까지 다 인간은 돼요. 음 이게 진리지. 일지보살만 되면 다 이거 진리인 줄 알아요. 이게 녹아져서 내 본성 안에 이것밖에 없다는 거 몰라요. 진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명하지만 우주에 많은 진리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일지보살은. 그런데 일지보살은 차원이 달라요. 알아버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멈춥니다. 뭘 알았어요? 내 공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아버렸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일지보살 되려면 텅 빈 참나안에 육바라밀 밖에 없구나. 결국 더 확장하면 음양오행 밖에 없구나. 라는 거 아시면 천지마무리 하나의 음양오행으로 지금 이렇게 수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일체가 음양오행을 통해 유심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일지보살. 그럼 여러분 세세생생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 나오는 거에 일지보살 찬양글에 세세생생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으면서 육바라밀 구현할 생각밖에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알아버려서 멈추게 된 거예요. 지금 안 멈춰지시죠? 알아야 멈춥니다. 모르면 안 멈춰요. 다 좋은 말인데 설마 이것만 있으려고 뭐가 더 있겠지. 음양오행보다 더 좋은 거 있겠지. 내 참나에는 해보세요. 딱 해보면 색수상행식 육근 육바라밀 다 공식대로 만들어지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 저기 육바라밀처럼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여러분 마음에 주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은 희노애락을 줬어요. 탐진치도 여러분 탐진치 이게 천지인처럼 여러분한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엄력의 소산이 아니라니까요. 탐진치는 주어졌고 여러분이 그 탐진치를 어떻게 쓰느냐가 엄력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나요? 과거의 업을 그렇게 지어서 이 말도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맞다는 말씀 이해 되시죠? 이제 탐진치 자체는 우주가 준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운전한 거는 당신 탓인 거고요. 그게 결합돼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반쪽만 딱 반쪽 날려버리고 반쪽만 설명한 이론이 중생의 엄력으로 우주가 창조된다. 우주가 지어진다. 우주가 이렇게 펼쳐진다. 이런 얘기들은 꼭 기독교식 창조론 아니더라도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 엄력이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간다. 그 말도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육근, 탐진치 다 우주가 되줘요. 그 해법인 육바라밀도 우주가 다 되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내가 내 마음이 우주를 일체의심전도 내 마음대로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인과법도 무시하고 이런 본유의 진리들도 무시하고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여러분 더 좋은 11바라밀도 만들고 12바라밀도 만들고 만들어 쓰시면 되죠. 그렇게 안됩니다. 공식. 육근보다 더 좋은 7근 만들어서 굴리시고 8근도 만들어보고 다 될 것 같죠? 그렇게 안되게 돼 있어요. 공식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양에서 그걸 알아낸 분들이 동양 선비들이 그걸 알아내가지고 음양오행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음양오행 재밌는 게 중국에서 음양오행이 어서 나왔다고 보느냐 저기 홍삼문명 쪽이요. 동이족들 사는 데서 나왔다고 봅니다. 음양오행 동이족이 만든 이론이에요. 중국의 선조이자 우리의 선조들이 많아요. 원래 조상이 같아요. 중국 선조랑 우리 선조들이. 민족은 계속 섞이면서 발전해 옵니다. 그러니까 딱 순수 민족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수많은 민족들이 저쪽부터 왔을 거예요. 이쪽 한반도까지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왔든지 오다가 얼마나 피가 섞였겠어요. 그런데 제가 민족이라고 부르는 건 종족이 아니에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을 쓰면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걸 민족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민족의 정확한 정의예요. 민족은 그런 용어로 원래 쓰는 겁니다. 종족하고는 달라요. 민족은. 우리는 단일 민족 맞아요. 지금까지 한 문화권에서 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다문화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동안 우리 단일 민족 아니었어. 왜 몽고 때도 피 섞였을 거고 인지네란 때 일본 피도 섞이지 않았겠는가 그 개념은 민족 개념을 모르시는 민족은 그게 어우러져서 한민족이 되는 지금까지 우리는 한민족으로 계속 녹이면서 온 거예요. 저 과거부터 녹이면서 왔어요. 만 년 전에도 그렇게 녹아졌던 어떤 민족의 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동의족 덩어리가 거기서 중국도 나가고 한국도 나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공통조상이 있어요. 고향반들이 찾아낸 거예요. 우주가 음양우행으로 불러간 공자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역 쓰신 분들 더 이전에 이미 나와있던 철학이 저는 거기에 고조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 환웅이 우주에서 천부인을 가져왔다 천지인 이게 벌써 음양사상이에요. 하늘과 땅 그 중간 음양과 음양의 화합에 대한 철학을 갖고 와서 가르쳐줬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고조선이 중국의 어떤 역사보다 높아요 그때부터 뭐가 나왔다 고조선 이전이잖아요 환웅은 단군이 고조선 열었으니까 그런 것 딱 생각해 보시면 우리 참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연구한 것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예전 어른들이 상당히 선구적인 지구 차원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게 환웅이 천부인 가르쳐주고 이런 철학 제시해주고 홍익인간화라고 얘기해 준 게 단군이 주장한 게 아니죠 홍익인간은 환웅이 주장한 겁니다 얘기했던 게 신화에서는 단군 아버지처럼 돼 있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거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선생님은 만년 전이라고 보시는데 그게 신석기 혁명이 있을 때요 인류가 구석기로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다가 갑자기 만년 전에 신석기 돌멩이를 갑자기 갈기 시작하면서 농경 혁명이 일어나고 갑자기 인류가 비학적으로 개벽할 때가 한 만년 전부터 그때 인류 중에 깨어있는 양반이 누가 철학까지 얘기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우리 민족에서는 환웅이라고 보는 그분이 인류가 갑자기 구석기 시대가 한 제가 지금 기억이 얼필한데 한 250만 년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세월을 살다가 갑자기 만년 전에 인류가 비학한 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영성의 그런 가르침을 대준 양반이 인류 전체에 우리 민족만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오기는 만주 저쪽으로 왔지만 장백산 이쪽 백두산 쪽으로 왔지만 가르쳐주기는 그때도 이미 다양한 민족 구성들이 다양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선조로만 안 봅니다 저희 선생님이 대종교 제일 어른 총정교라 그래요 거긴 종정을 총정교셨는데 그분 주장이 그때 오색인종 다 와있었다 여기 다 있었다 다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 그때 빙악이 막 풀렸을 때거든요 그때 인류들이 추위 피해서 막 이동하다가 여러 민족이 만나고 있을 때다 종족이 만나고 민족이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부른 민족 같은 게 있었다는 게 있는데 그때 영성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 환웅이 삼천 무리들 자기를 따르는 그렇게 좀 인간된 사람들 보살들 군자들하고 당시 금수 곰과 호랑이 수준의 부족 민들한테 가르쳐줬던 홍익인간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대승철학도 가르쳐주고 음양오행도 가르쳐주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번 그때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인류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 선생님이에요 제 선생님 주장을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유물 나오면 얘기하겠다 미리 선수 치진 않겠다 그럴 땐 선생님을 팔아요 가설을 얘기할 땐 선생님을 팝니다 저는 유물 나오면 더 얘기하겠다 유물 보면서 얘기하겠다 자명한 얘기 나누고 싶다 제가 좀 의미를 두고 받아들이는 가르침이니까 소개해드립니다 재밌죠 구공이라는 게 불교 얘기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대승불교 나온 건 지금 20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주장은 지금 만년 전까지도 지금 주장되는 주장이에요 최소 고조선 나왔을 때가 홍익인간하라 주장할 때가 우리는 본성상 홍익인간 해야 된다 주장할 때가 5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 구공 이런 분야에 뒤처질 민족이 아니고 조선왕조 500년간 좀 힘들게 산 부분도 있지만 500년간 우리 선비들이 뭐만 연구했죠 구공만 연구했어요 우리 본성 안에 이니에이지 들어있다 이것밖에 연구 안 했어요 집은 초가집에 막 가난했어도 이니에이지는 연구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자부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비판하시더라도 조선에 대해서 막 노비제 이런 건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다 좋은데 저는 이니에이지는 챙기세요 아 이 집구석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보물은 챙겨 나와야죠 이니에이지는 챙겨서 나오세요 조선을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이니에이지 500년간 한 건 챙기세요 그게 구공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500년간 또 연구한 거예요 우리 본성 안에는 이니에이지 들어있다 어린애를 배우는 사자 수학에서 다 써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니에이지다 이게 춘하추동이랑 똑같아 우주 춘하추동이 있듯이 천지에 인간은 이니에이지 있다 이게 본성이고 이 본성을 우리 업력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 진리가 개성인 겁니다 그걸 진리를 구현하는 중에 업력에 방해를 받는 게 여러분의 기질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기질에 기질에 의해서 선하게 나오기도 하고 악하게 나오기도 하고 날마다 여러분 개성을 여러분 나름대로 꽃 피우는 꽃 피우는 것이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는 방식이에요 우주에 똑같이 이니에이지 육바람일의 꽃을 피우시는데 왜 제가 개성을 강조하느냐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맛이 다 똑같은 꽃 피면 정말 재미없죠 꽃밭에 갔더니 똑같은 꽃이 있다 잠깐은 좋은데 계속 같은 꽃이면 더 돌아볼 필요도 없지 않나요 여기 이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 하면 똑같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또 다른 꽃이 있고 또 다른 꽃도 막 개성만발해야 재밌죠 우주를 개성만발한 꽃으로 뒤엎자는 거지 화엄이라는 게 똑같은 꽃 피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재밌는 게 인간이 신성의 존재인 게 이니에이지의 진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양하게 꼽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사랑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정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사랑과 정의 중에 뭘 좀 더 잘 표현한다고 악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개성이지 하지만 정의를 완전히 정의를 표현 못하면 그건 악인 거죠 사랑을 표현 못하면 악인 거죠 여러분 기질에 따라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좀 능할 거고 더 온화한 보살이 되실 거고 금기운이 많으면 좀 살벌한 보살이 되실 거고 보살만 되시면 돼요 아우 저 보살 살벌해 그래도 육바람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못해요 보살은 보살이에요 근데 별로 말을 붙이고 싶진 않아요 저 보살한테는 그래도 보살은 보살입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에요 좀 사나운 꽃도 있고 그냥 원순한 꽃도 있고 그쵸? 그냥 가면 다 품어줄 거 같은 꽃도 있고 다 이게 남녀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음양을 대표하는 남녀도 다른 방식으로 육바람이를 구현해야 된다 이걸 회귀라 해놓고 잣대를 대면 서로 피곤해져요 육바람이를 분석할 때 여성 입장에서 지금 제가 너무 갈라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또 다른 조합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음양 안에 또 음양이 있고 하니까 그거 다 인정하고 대표적으로 음양만 갈라서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육바람이를 분석할 때 솔직히 여성 입장에서 남성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저 따위로 살지?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보면요 육바람이는 글렀다 서로 서로 왜 그럴까요? 개성이 다른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내 개성이 다른 걸 악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다고 다른 건데 제가 이 개성을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으로 육바람이를 표현하기 우주가 해놨습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저기 개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죠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성은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아버리면 우주에 여러분만의 육바람일 꽃이 못 피게 됩니다 그 종 하나가 꽃을 못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주에는 이런 육바람일도 있어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 책임을 느끼시라고 제가 개성이 이대하다 성격이 팔자다 제목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양심이 지능이다 뜬금없지만 아무튼 해봤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 그 통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양심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성격은 수용하자 여기서 말한 성격은 여러분 못된 성격 수용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개성을 수용하시라 나만의 개성 난 좀 내양적인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개성입니다 내양적이라고 해도요 육바람일에 맞게만 사시다 보면 얼마든지 그 외향적인 모습도 갖고 삽니다 저 내가 갖고 있는 저 내면의 어떤 그 모습은 내양적인 걸 더 즐기는 그 맛은 영원히 안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실 거 다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육바람일만 닦으시고 그게 제가 육바람일을 강조합니다 개성을 바꾸려고 덤비시면 소모전이고 그 수많은 업 속에서 이번 생에는 요거를 구현해보리라고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걸 잘 구현하게 돕는 게 더 1차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개성이 마음에 안 듭니다 개성 바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연구하기엔 우리 수명이 너무 짧아요 저희가 한 만 년 정도 산다면 천 년 정도 연구해 볼 생각이 있는데 저희 겨우 정신 차리면 지금 나이가 정신 차리면 서른 넘어가요 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개성을 가지고 인류의 아주 큰 복덕을 쌓는 포살되시는 걸 돕는 곳이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아니 우주 진리가 이니에지라면 이니에지 딱 이니에지 그냥 다 표현되면 진짜 좋을 텐데요 그쵸 우리 우주가 자유 우주를 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해 놨습니다 이니에지를 구현할 수도 안 구현할 수도 있게 해 놨습니다 어쩔 수 없죠 수용해야죠 아니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우주가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유 우주를 쳤어요 저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의 본성은 이니에지가 온전히 구현되는 마음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의 영역에서는요 보리심의 본성이 육바람이래요 자 에고의 본성은 희노애락이에요 이게 함께 존재하게 해 놨어요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51%가 안 되면 욕심이 51% 이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끌고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인생 게임이라는 걸 시작할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게임의 룰이에요 왜 게임을 이따위로 만든 거야 라고 뭐 항의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항의하다 보면 여러분 레벨만 떨어집니다 항의하는 중에 레벨 떨어져요 저 대전에는 고시도 보는데 고시 시험 보면 억울한 거 있죠 억울하다고 고소하다 보면 다음 시험도 떨어져요 참 안타깝죠 이게 현실이 아 이번 출제 이상해 문제 이상해 채점 이상해 하고 이제 고소하다 보면 다음 시험도 떨어져요 지금 그것도 시정돼야 맞겠지만 억울함은 구제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자 지금 게임에 대해서 아 왜 룰이 이 모양이야 그러실 시간에 육바람이를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에서 승자가 되시고 레벨업 하시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위대한 보살이 되세요 고수가 되세요 육바람일로 늘 그래서 일지보살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일지보살은 언제든 자 일지보살은 어떻게 살까요 상상해 보자고요 이 인생게임의 고수 정토게임의 고수는 하루에 딱 우주의 세 차원을 연구합니다 우주의 세 차원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선천오행 후천오행 그려놨지만 이 전체가 다 사실은 선천적인 겁니다 후천오행은요 후천세계를 이렇게 굴리리라 하고 선천적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왜 후천오행의 모습입니까 육바람일 후천적입니까 그게 아니고 후천세계도 육바람일이 경영할 것을 미리 예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는 선천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두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중에 저게 들어있다가 건드리면 나와요 후천세계에서는 육바람일이 바로 튀어나와요 안이비설신이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은 육군의 마음, 탐진치를 구성하고 그쵸? 그 탐진치가 여러분을 바로 끌고 가버려요 육군의 마음이 굴러가니까 육바람일이 또 튀어나와서 끌려가지 말라고 여러분을 다스려줍니다 이 두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는 충돌해요 그래서 자, 참나의 세계가 있고 이 참나 안에 있는 이 음양우행의 이치땜 이게 고급스럽게 발현되면 육바람일이 나오고요 저급하게 발현되면 육군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보리심, 이게 중생심 우주는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게 일지보살이에요 여러분 일지보살들이라면 우주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사바세계 어디 다 돌아다니셔도 여러분 저기 은하계 저편 안 가보셔도 돼요 육군의 세계와 육바람일의 세계밖에 없다는 거를 수많은 삶의 체험을 통해 확실히 수용하게 된 양반이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은 견성은 기본이고 견성해서 아공, 복공 깨치시고 수많은 세월을 아공, 복공의 진리와 함께 육바람일을 실험하면서 살다가 알게 돼요 육바람일 밖에 없구나라고 아시게 되기 때문에 우주에 이 세계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육바람일의 원리가 그대로 발현된 세계 육바람일의 원리가 치우치게 치우친다는 것은 과하거나 부족하게 발현된 세계와 딱 적중, 중도에 맞게 적중, 중도 같은 말입니다 딱 진리에 알맞게 발현된 세계와 치우치게 발현된 세계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육바람일 밖에 없다는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안의 육바람일 밖에 없습니다 이니의 지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천지만물은 이니의 지신이 온전히 구현된 세계와 양심의 세계와 치우치게 구현된 세계인 이 사바세계밖에 없는 겁니다 왜 치우치게 구현된다고 하는 겁니까? 자, 보시 하나를 갖고 보죠 보시의 덕목이 온전히 적중에서 발현되면 보리심이 될 거고 보시의 덕목이 치우치게 발현되면 뭐로 흐를까요? 탐욕으로 흐릅니다 자, 보시는 남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생각해 주자가 보시인데 그래서 내 것도 남한테 나누자는 거죠 근데 이게 치우치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으로 흐릅니다 내 것도 챙기자 이것도 모자란 거고, 보시의 남의 거 먼저 챙기자 이것도 과한 겁니다 딱 알맞는 보시가 안 나와요 지나친 희생도 아니에요, 보시가 또 지나친 탐욕도 아니에요 딱 알맞는 게 뭐예요? 나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해주는 딱 고선이 있어요 고선 지키면 양심입니다 고선을 어기는 순간 탐진치의 세계로 들어가요 신기하죠? 지게도, 지게도, 계율을 과하게 하면 살벌해지죠 또 느슨하면요, 방탕해지죠 계율을 안 지키면 방종으로 흐릅니다 유혹에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또 계율에 과하게 집착하면 파리세파가 돼서 계율로 사람 잡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애들 막 초등학교나 유치원 보내주는데 처음 사회의 계율들 배우고 오면 집에서 계율 군기반장 되지 않나요? 엄마 그거 아니지 아빠 그건 아예 유도리가 하나도 없죠 융통성이 없죠 계율이 집착해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준우도 밤에 제가 불 끄고 자기 전에 핸드폰 켜서 보고 있으면 같이 자자고 옆에 딱 와서 눕더니 아빠 불 끄고는 핸드폰 안 보기로 하지 않았어? 꼭 약간 불쾌하게 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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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군기반장이 돼서 요즘 액괴의 인기잖아요 여은이가 자꾸 슬라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슬라임 중독 슬라임 중독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잘못됐다 아주 곳곳에 나타나가지고 딱 지적하거든요 5살짜리가 5살만 돼도 이게 5수가 이게 좀 자립의 수 잖아요 아 이거 좀 애고가 뭔가 좀 주인공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저한테 말 안 밀립니다 허점을 막 지적하면서 해서 애고가 성성해 줬구나 해서 이제 함부로 못 하겠구나 이게 함부로 하던 시절이 끝났구나 했습니다 이게 안 저요 야 이거 아주 그 물건이네 물건 제가 어제 할 말이 없어서 물건이네 물건 아빠 물건 아니거든? 아 돌겠네 제가 어이 말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5살짜리인데 정신을 차리고 말해야겠더라고요 반박까지 예상하면서 말을 해야 돼서 편하게 얘기하다가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5살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바라밀이 살짝 어긋나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딱 맞아야 사람이 모두가 좋지 살짝 어긋나면 불편해지는 우주는 그러니까 이 참나에서는 이원성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식이 공식이 음향이라니까요 음향 오행을 아셔야 돼요 음향 오행이 갈무리 돼 있을 때는 참나의 세계고 펼쳐지면 현상계라 현상계는 양과 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원성이 그래서 현상계는 선과 악이 필연적입니다 현상계에서 악은 못 없앱니다 영원히 단 악을 안 하면 되는 거에요 자 이거 결론으로 끝낼게요 보살들은 현상계에서 참나와 선과 악의 세계를 압니다 중도와 중도에 어긋난 세계를 압니다 우주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알면 멈추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있는 시간대에 최선을 다하자지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욕심을 안 냅니다 왜냐 어디 가도 이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어디 가도 이거니까 내 마음 안에 정토가 있고 예토가 있어요 중도가 있고 치우친 길이 있어요 보리심이 있고 중생심이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육바라밀로 정토를 만들고 보리심을 만들고 악을 선으로 돌릴 뿐이에요 우주 어디 가도 이 짓거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미 수많은 생을 앞으로 보살돌하며 살겠지만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만 신경 써요 육바라밀을 지금 이 순간 계속 요리해 내는 것 밖에 생각하네요 그래서 선이 승리하는 세상 정토가 승리하는 세상 만들 것 밖에 용구 안 합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아시겠죠 악은 영원히 있어요 왜 이원성의 세계 때문에 현상계가 시공이 펼쳐지려면 이원성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남이 있어야 돼요 주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악은 있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빛나요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물리치고 선을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의미를 갖는 거고 악을 안 하자는 게 보살의 주장인 겁니다 악을 없애자가 아니라 악을 근본부터 없애자가 아니라 악은 있다 중생들이여 악을 하지 말자요 정토를 만들자 이게 목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보살이 뭔지 예 훌륭한 보살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